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블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오메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블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전에 성경에는 빨간 글자로 이렇게 구별이 되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위대한 말씀, 우리 함께 따라가는 시리즈 오늘 다섯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공생회를 시작하시면서 첫번째 말씀하셨던 공생회의 첫 일성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의 그 특별한 곳에 너희가 가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당연히 조건을 갖춰라. 무슨 조건이요? 회개해라. 어떻게요? 너희의 죄를 다 뉘우치고 새사람이 되어라. 이 말씀으로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이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여기에는 몇가지 난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죽어서 가는 피안의 세계에 대해서 별다른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누구나 다 죽음은 두려워하지만 그러나 피안의 세계에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는 이유는 두가지입니다. 첫번째는 우선 그 이후의 일을 어느 누구도 정말로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웬만해서는 자기가 곧 죽을거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심한 병에 걸려있는 사람도 그래서 이제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은 사람도 자기가 건강해진 다음에 계획을 세우는 것들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보고는 했습니다. 연세가 굉장히 많이 드셨는데도 새로운 꿈을 꾸는 분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80이 되어서 마라톤을 시작하신 분이 있고 그리고 70이 되어서 외국어를 배우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은퇴한 다음에 다시 험한 곳으로 선교를 떠나서 마지막 여생을 보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모습들은 때로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아름다운 인생의 황혼을 그리게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죽음을 우리는 잘 예상하지 않고 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의 회계에 대해서도 또한 문제는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 죄의 회계가 선결조건이라고 한다면 그 회계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사실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해가면서 자신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을 대단히 본능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방어하는 방어기제를 많이 발전시켜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기의 방어를 다 풀어버리고 무방비 상태로 자신의 모순을 인정하고 나의 인간성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인정하고 드러낸다는 것 그것은 아주 비참하고 참혹한 일이 될 것입니다. 나 스스로 정말 자기 부정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가끔 그런 자기 부정을 우리가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오히려 자기를 정말 부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위로를 받고 싶어 할 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아내가 얘기하죠. 오늘 음식이 맛이 없죠? 그럴 때 응 그러면 안되죠. 소금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아니야 당신이 하니까 오늘은 더 맛이 있어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이죠. 그 비밀을 제가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특성을 한 분이 아 자기 오늘 나 찬양이 참 많이 안좋았던 것 같아 목감기가 안떨어지지 뭐야 그럴 때도 수긍해드리면 안됩니다. 아니야 자기는 허스키한 음성이 훨씬 더 은혜가 있어 그래야 마음에 위로를 받죠. 그런데 정말 그렇대? 그러면 마음에 섭섭하다 못해 아 저 사람은 자기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하고 살아 자기를 정당화하고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가령 자신이 말에 좀 과장이 심한 편인 사람은 그것을 자신에게 진실성이 결여된 성품 탓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 존재를 자기가 부정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에 자기는 언제나 분위기를 잘 띄우기 위해서 그 분위기를 맞추는 피스메이커라고 자신을 정당화시킵니다. 또 우리 가운데는 사람의 말에 쉽게 분노하는 체질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자기가 통제되지 않는 어떤 부정성이 자기 내면에 있다고 그렇게 여기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자신은 대단히 정의로운 성품을 가지고 있어서 불의를 참지 못한다고 그렇게 자기를 합리화합니다. 그런데 이런 체질의 경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결같이 자신은 뒤끝이 없다고 합니다. 소심하고 예민한 사람은 자신이 근본적인 신뢰감이 부족한 미성숙한 인간이라고 인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은 섬세하고 오히려 자신은 완벽주의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언제나 손해볼 뿐이고 그리고 자기가 언제나 더 상처를 받는 편이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에게 도대체 회계란 무엇입니까? 나의 존재 근거를 내가 스스로 무너뜨리고 부정하고 그리고 폭로하고 열어놓을 생각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를 변호하고 방어하고 살아가는 존재라면 우리에게 회계란 무엇이겠습니까? 실생활과는 거리가 먼 추상적인 반성문? 그런 것일지도 모릅니다. 인간은 다 불완전하다. 그 점에는 동의합니다. 그래, 밖으로부터 오는 죄의 유혹 앞에서 우리는 무기력하다. 그 점은 동의합니다. 사실 내가 연약한 것들은 밖으로부터 오는 원수마귀와 같은 그 죄의 세력 때문이다. 공격 때문이다. 그 말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내 자신의 근거를 허무는 자기 부정은 우리가 잘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들이 회계하라, 잘못을 인정해라, 너희 자신을 깨뜨려라 그렇게 요구하신 것일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인간에 대한 가장 깊은 이해를 가지셨던 분입니다.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 인간의 영원한 원형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문제는 사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재해 있는 우리의 인간성과 또 그 깊은 뿌리 속에 있는 그 영혼 속에 자리 잡은 죄성이라는 그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무턱대고 그 사실을 인정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여기서 왜 그렇게 얘기하셨을까요? 회계하라. 성경에는 회계하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와 뉘앙스가 담겨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조금 풀었습니다. 회계하라는 말을 돌아서라. 그러는 말로 제가 풀었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말은 구원의 빛이 이르렀다. 그 말씀으로 바꾸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당장 회계한다면 모든 문제는 깨끗해진다. 그렇게 나이브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오랜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 이른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는 어떤 천국이 가까이 이르렀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어떤 그 때가 가까이 왔다. 그 얘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저는 옛날 시골 장터에서 공마단이나 이 경극단이 오는 것을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 어린 시절에 그런 경험을 하셨나요? 그러면 미리 삐에로가 앞장을 쓰고 북을 치고 동네를 도는 것이죠. 북을 치면서 기대하시라 기대하시라. 개봉밥도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바로 그때 그 시절 그 영화 혹은 또 그 극이 옵니다. 사람들이 기대를 가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보여주실 바로 그 놀라운 일이 그때가 가까이 왔다. 기대하여라 그리고 돌아서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 주님이 이루실 일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증인이 될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그 사람이 열두 제자예요. 저는 이 열두 제자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뭐를 하는 사람들이었고 왜 부르셨을까 하는 생각을 한참 했었습니다. 열두 제자에 대해서 연구된 책들이 많아요. 그 연구된 책들을 보면 공통점은 그들 또 우리와 같은 평범한 인간이었다는 점을 되게 강조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도 뭔가 위심쩍어요. 그래서 그렇게 평범한 사람들만 데려다가 뭐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뭔가 나은 점이 있지 않았을까. 대개 그 점에 많이 집중을 해요. 그래서 열두 제자의 캐릭터를 분석하고 그들의 뭔가 은사와 장점은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령 베드로는 좀 나대는 체질이긴 하지만 그래도 적극적인 성격의 사람이었다. 그래서 예수도 적극적인 사람이 잘 믿는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또 야구부와 요한은 성질이 불같고 과격했지만 그러나 화끈했다. 예수도 지 성질대로 믿기 마련이다. 그래서 화끈한 야구부와 요한은 뒤끝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나중에 온유한 사람으로 더 잘 변화될 수 있었다. 뭔가 위심쩍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안 믿고 화끈한 사람은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 안 믿고 적극적인 사람은 또 얼마나 많아요? 설명이 궁색합니다. 아니요. 예수님과 3년을 동행했던 제자들의 삶에는 변화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수많은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들을 맛보았으면서도 그들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이 예측하신 대로 모두 다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럴 수 없을 만큼 배신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주했습니다. 버리고 또 버렸습니다. 다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교육은 선발 과정부터 결과까지 한결같이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저주 앞에 세워지기 위해서 재판을 받으실 때에 그 제자들 중에 어느 누구도 나서서 예수님을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죄 앞에서 누구누구도 막아서지 않았습니다. 한 흠없고 순결한 어린 양과 같은 그분의 영혼과 마음과 몸이 간갈이 찢겨지고 나뉘어질 때에 이를 위해서 변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십자가 앞에서 모든 죄가 다 결집되는 현상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모든 죄가 결집되는 그 저주의 심판, 그 형벌의 십자가를 하나님의 나라의 한 중요한 사인으로 얘기하시면서 바로 그 때가 가까이 왔다. 그렇게 오늘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죽어서 가는 피안과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천국이 아니라 바로 내가 너희들 가운데 이 땅에 온 이유 바로 그 십자가의 때가 가까이 왔다. 돌아서라. 그렇게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열두 명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초대했습니다. 왜?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 앞에서 모든 인간의 미덕은 사실은 죄로 드러났습니다. 그 앞에 누가 있었습니까? 대제사장과 산해들인 정교인의 공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교인의 겉옷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질투할 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한없이 끝까지 질투했어요. 그리고 그에게 이단의 칼날을 씌웠습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인간이 그럴 수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빌라도는 어진 선정을 베풀고 인기 있는 식민지의 총독으로 자기의 입지를 세우려는 야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권세를 가지고 자신의 입지만을 저울질하면서 불이한 무고한 생명을 죽음에 내어주는 악역을 감당합니다. 그 빌라도의 죄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가 같이 살았던 예수님을 팔고 또 그를 저주하며 부인하고 그를 버리고 떠났던 그들의 배신의 죄 그리고 그들 앞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형태로 내어주었던 로마의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은 수레바퀴 같은 생에서 그냥 조직이 시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생의 명령이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강변하듯이 나부로 달린 채찍으로 그 사람을 자기는 전혀 모르는 것처럼 단순한 하나의 기계적인 죄인인 것처럼 치고 또 치고 치면서 술에 취해 낄낄거리면서 마지막 속옷조차 그날의 죄수를 점치며 제비 뽑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이름 없는 병사들의 죄 아무도 그들을 거스려 하나님의 아들을 그의 무죄를 변호하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무엇이 남았습니까? 깊은 죄의식이 그 가운데 남았습니다. 제자들에게는 깊은 절망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회개할 수도 없다. 우리는 그럴 수조차 없는 인간이다. 그들은 이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지 못한 것이 죄가 아니라 나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다 왜 우리를 초대하신 것입니까? 열두 제자에게 도대체 무슨 증인이 되라고 하신 것입니까? 왜 그때를 기다리라고 그 자리로 나오라고 초대하신 것입니까? 저는 이 비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샘플로, 표본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 죄 앞에서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의 샘플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의 무슨 기질과 장점 때문이 아니라 써먹을 수 있는 어떤 유익 때문이 아니라 제가 청소년 시절에 은혜를 받고 신학교를 갔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모르고 자신에 대해서 모를 때 주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요셉의 그 부르심의 이야기가 제 어린 가슴에 깊은 충격과 감동이 되어서 나도 모르게 서원하고 신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생각한 것은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서 뭔가 좀 나은 게 있기 때문에 뭔가 좀 써먹을 만한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이 되라고 부르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제가 기타도 좀 치고 노래도 좀 불렀습니다. 그런데 신학교 가서 느낀 것은 뭐였냐면 별볼 일 없이 교회만 열심히 다닌 애들이 대개 기타를 잘 치고 노래를 잘한다는 거였어요. 물론 제가 말도 좀 하고 책도 좀 읽었다고 생각했지만 역시 교회 다니면 대개 말을 잘했습니다. 책을 읽은 척 많이 한다는 사실도 알았어요. 세상은 넓고 사람은 많았습니다. 저는 점차 제가 내세울 아무런 장점도 없는 그냥 또 뽑기식 표본의 하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르심에 회의를 가졌습니다. 염세적인 생각에 빠졌어요. 그러면서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과 교회 모습에 대해서 그 표면적인 모습에 대해서 절망하는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염세적인 생각으로 이런 혼탁한 모습 속에서 나 한 사람이라도 빠져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기특한 생각을 했어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러나 제가 점차점차 다시 깨달은 사실은 그것이었습니다. 제가 복음을 다시 만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두 번째 부르심을 다시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했을 때 깨달은 것은 이 십자가 앞에서의 제자들의 무기력한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증인이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영적 생명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근본적인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었습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죄를 이길 힘이 없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병을 스스로 이길 힘이 그 안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잘못한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래 잘못할 수밖에 없는 전제라는 것을 알아야 되었습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되었다는 것 그 증인으로 그들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죄를 허용했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가 그 안에서 왕노릇한 것입니다. 그들은 근본적인 인간성 근본적인 죄성에 대해서 절망해야 되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죽었어야 되었어요. 그 십자가의 뼈아픈 증인으로 그들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아니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들은 바로 의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더 깊이 그들의 죄성과 인간성에 절망하지 안되면 안되는 시간들이 그리아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주님을 두 번 만나고 두 번째 만났을 때 저는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마른 우물처럼 더 이상 절망할 수 없는 그 자리에 더 이상 자신에 대하여 변명할 수 없는 그 자리에 내려섰을 때 이것이 나의 본성임을 알았습니다. 그때 제가 설교한 설교 제목 하나가 있습니다. 아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얼마나 먼가 저는 바로 그 십자가 앞에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신학교 때 제가 싫어하던 교수님이 계셨어요. 왠지 그분의 강의도 싫었고 학생들 대하는 태도도 제가 싫어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고난주간이었습니다. 학교 기숙사에서 지내면서 학교 채풀에서 새벽기도를 하는데 그분은 학교 밖에 사시기 때문에 새벽 채풀에는 잘 안 오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따라 고난주간인데 그분이 오셔서 제 옆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다른 교수님이 설교를 하시고 같이 통상기도 하는데 그분이 제 옆에 앉아있다가 막 흐느껴 우는 거예요. 그 모습이 제게 당혹스러웠어요. 그리고 저는 좀 불쾌했어요. 이건 또 뭐야. 이 나이에 또 감상적이기까지 한 거야. 올 생각하지 말고 강의나 좀 잘하지. 못됐죠 참. 그분은 지금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그 순간이 저에게도 찾아왔습니다. 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점차점차 의인이 되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아직도 더 깨어지지 못한 더 내려가지 못한 더 깊은 심연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절망의 자리에서 저는 십자가를 다시 비로소 만났습니다. 저는 왜 나의 죄가 교만인지를 알았습니다. 사랑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나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끝없이 자신만을 인정하고 자신만을 변명하는 삶을 살았음을 알았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진정으로 인정되지 못하고 있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깊은 절망 속에서 이상할이 많지 나는 비로소 나를 버릴 수 있었습니다. 부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지킬 체면이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십자가 앞에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비로소 저는 주님이 나를 무슨 증인으로 부르셨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는 의롭다 하심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무죄 선언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이것은 삶에 이르는 병이었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그때 자유함을 주셨어요. 이제 나를 향해 돌아서라. 구원의 빛이 너에게 이르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은 깊은 절망의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삶에 이르는 질병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무장을 해제하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마른 우물 저 바닥에 내려서게 하시고 이제 나에게 돌아서라. 이제 네가 너를 돌보며 그 어렵고 힘든 싸움을 벌이고 그리고 내 안에서 자유함을 얻어라.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너의 옛사람에 대해서 죽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새로운 생명을 나누어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깊은 절망을 거친 사람에게는 사유함의 눈이 뜨이는 법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은 두 부류로만 구별합니다. 죄에 대하여 절망하고 죽은 사람과 아직 죽지 않은 사람 두 사람만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신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네가 너에 대하여 못 박혀 죽었는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서 깊은 죄에 대한 절망과 함께 그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향해서 돌아설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의 방향을 바꾸어 주시고 새로운 지향성을 주시고 삶의 새로운 모티브를 주시고 그리고 자유한 삶을 저희에게 허락하십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저희가 옛 사람의 흔적을 다 지워내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예전처럼 교만하고 때로는 어리석고 때로는 정욕의 유혹에 사로잡힙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이전과는 다릅니다.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처럼 처신할 겁니다. 그럴 때마다 자신을 들여다보고 자신을 지키려고 애쓰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을 변명하고 자신에 대해서 해명하면서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혀 살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어드릴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를 폭로하던 그때처럼 주님 앞에 나를 다 열어드릴 것입니다. 나의 나든 것은 어차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주님 은혜의 표본인 뿐입니다. 주님 나를 그렇게 써주셔서 바울사도는 나의 약한 것만을 사랑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나는 죄인 중의 괴수입니다. 만물의 찌꺼기 같은 자였습니다. 이전에 내가 사랑하고 섬기던 것들은 다 배설물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부끄럽지 아니합니다.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를 이 모델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인간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목사가 되기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목회하면서 그런 지적들을 자주 봤습니다. 전에 같으면 그것 봐 내가 그것 때문에 안 하려고 했잖아요. 보기만 해도 사랑이 넘치고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보기만 해도 위로를 받는 그런 사람이 저는 못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를 그런 용도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저는 주님 앞에 구원의 표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자신을 돌보지 말고 주님으로 옷 입으십시오. 우리의 죄 앞에서의 절망은 주님 앞에서 은혜의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돌아서라 구원의 빛이 이르렀다. 이 위대한 초대를 받아들이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을 옷 입으며 그 주님을 모방하며 그 주님의 마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축복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기도로 응답하며 이 말씀을 다시 주님 앞에 응답으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 뒤였을 때에 주님은 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고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항복할 때까지 내가 더 이상 나를 변명할 이유를 찾지 않을 때까지 주님은 그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셨고 그곳에서 나의 형벌을 대신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값주고 값주고 사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돌보지 않고 주님을 보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내 삶을 들인 자로서 살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영접해 주소서 주님의 초대 앞에 응답하는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죄를 향하여 말씀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만물의 습더기와 같이 하나님 죄의 한 표본에 불과하네 하나님 허위와 거짓으로 이루어졌던 하나님 목적없고 방향없던 인생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시소서 처음 믿은 시간이 필요하고 주님 구원의 시간을 내가 잊지 못하고 주님 내 안에서 이루신 주님의 일을 찬양합니다. 이제 비로소 하나님 주님 앞에서 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의 교만과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육신의 정협과 안목의 정협과 이생의 자랑 앞에 하나님 눈물었던 어리석은 순간들을 하기에 하나님 주님은 의로우시지 하나님 그 모든 행하신 일들이 하나님 나를 살리게 했고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리게 했고 오늘 그 주님의 처배 앞에 나파고 하나님 주님 앞에 마음을 여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주님의 품에 안으시고 하나님 씻어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언젠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